데이터 전송 제어 챕터 마지막 섹션입니다. 3번 섹션 통신망 기술 같이 보도록 할게요. 여기도 여러가지 요소 키워드 많이 나오니까 서로를 마찬가지 구분할 수 있게 항상 구분이 중요해요. 같이 보겠습니다. 일단 회선은 전용과 교환이 있는데 교환이 핵심이긴 합니다. 전용이 뭐냐면 통신 회선이 항상 점대점 1대1, 멀티포인터 형태로 1대답, 고정되어 있는 방식이에요. 전송 속도가 빠르고 품질이 좋고 많은 양의 데이터를 전송할 수가 있는데 통신 범위가 좁아요. 따라서 사용 비용이 비싸죠. N개의 컴퓨터를 완전하게 연결하기 위해서는 요만큼의 회선수가 필요합니다.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겠죠. 그 반면에 교환 회선의 특징, 컴퓨터 사이에 교환기가 존재해서요. 통신 회선을 공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속도가 좀 느리고요. 이 느린 게 우리가 엄청 느리다고 생각하는 그 판단들은 그 속도가 아니에요. 품질이 나쁘며 적은 양의 데이터를 전송할 때 사용을 합니다. 컴퓨터 주소, 경로 선택이 필요하며 보안이 좀 약합니다. 통신 범위가 넓고 사용 비용이 저렴합니다. 이게 가장 큰 특징이죠. 이 부분이. 각 컴퓨터는 교환기에 의해 정해진 형식으로 데이터를 전송하고요. 통신망 기술을 활용해서 교환 회선을 전용 회선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가 있다. 그래서 통신망 기술을 우리가 지금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크게 회선 교환 방식과 축적 교환 방식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잘 나타나 있죠. 하나씩 공부를 해볼 거예요. 우선 회선 교환 방식부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회선 교환 방식의 개념. 송, 수신, 단말, 장치 사이에서 데이터를 전송할 때마다 통신 경로를 설정해서 데이터를 교환하는 방식입니다. 시간 분할, 공간 분할 등의 교환 기술을 이용해서 속도와 품질을 향상시킨다고 되어 있어요. 장단점 나와 있습니다. 장점은 경로 접속 시간이 매우 짧아요. 다음에 정보의 형식에 제약을 받지 않는다. 비교적 길이가 길고 밀도가 높은 데이터 통신에 유리하다고 되어 있고요. 단점은 통신하는 양측의 시스템이 동시에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접속이 되어 있는 동안은 두 시스템 간의 통신 회선이 독점되어 있다. 그래서 효율이 떨어진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잘 못 쓰는 거죠. 넘어가서 이번엔 축적 교환 방식을 같이 한번 볼게요. 축적 교환 방식의 개념. 전달될 데이터를 버퍼에 일시적으로 저장한 후에 에러 검출, 변환등과 같은 처리를 완전히 수행한 뒤 목적지로 전달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축적 교환 스토어 앤 포워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송수신 상호 간에 직접적인 접속 경로를 만들지 않고 통신 정보를 중간 노드 등의 기형 매체에 일단 경유를 시키고 순차적으로 중개 루트를 선택해서 상대방에게 전송하는 방식이에요. 정보의 형식에 제약이 있다고 나와 있죠. 메시지 교환 방식과 패킷 교환 방식이 있다고 앞에서 잠깐 봤습니다. 하나씩 볼게요. 메시지 교환 방식은 전송할 데이터의 전체를 메시지 형태로 전송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전송 지연 시간이 가장 길고요. 응답 시간이 좀 느려요. 다음은 패킷 교환 방식입니다. 개념 통신 회선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서 전송할 전체 데이터를 일정한 크기로 나눠서 패킷 단위로 교환 방식 내의 패킷 교환기에 일시적으로 저장했다가 전송하는 방식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일시적으로 소 포장을 한다. 작은 포장을 한다. 그래서 패킷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각각의 패킷에 송수신 주소 및 부가 정보를 입력해서 다른 기종 간의 통신이 가능하고 패킷을 순서적으로 재조립하는 기술도 필요합니다. 다시 포장을 분해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다수의 사용자 간 비대칭적 데이터 전송을 원활히 하고 빠른 응답 시간을 제공한다. 이 빠른 응답 시간 이게 핵심이겠죠. 우선순위가 허용되며 데이터 전송률 변환이 가능하다. HTTP 서비스가 대표적인 패킷 교환 방식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상 회선 방식과 데이터 그램 방식이 있다 라고 되어 있죠. 이것도 하나씩 보죠. 먼저 가상 회선 패킷 교환 방식이에요. 패킷들을 전송하기 전에 미리 가상 경로를 확보해서 전송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어 패킷으로 경로를 확보한 다음에 나머지 패킷들이 확보된 경로로 전달되는 방식이다. 이거 선발된가 보죠. 송수신국 사이의 논리적 연결이 설정된다 라고 되어 있죠. 초기 설정이 필요하고 종속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미 연결이 설정되기 때문에 패킷의 순서는 바뀌지 않으며 체증이 데이터 그램 패킷 교환 방식에 비해 높아진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 체증이 영어로 트래픽입니다. 트래픽 독립적으로 자유롭게 전송하는 방식으로 제어 패킷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사용 안 한대요. 송수신국 사이의 논리적 연결이 설정되지 않는다. 두 개의 차이가 확실하게 나죠. 초기 설정 필요 없고 독립적이라고 되어 있어요. 마찬가지겠죠. 이거랑 이거랑의 차이예요. 패킷의 순서는 바뀔 수가 있고 체증이 가상 회선 패킷 교환 방식에 비해 낮아진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두 개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구분을 하실 수가 있으셔야 돼요. 다음으로 패킷 교환망의 주요 기능이에요. 패킷 다중화 패킷망의 가장 중요한 기능으로 패킷들이 여러 개의 경로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함. 이게 다중화예요. 논리 채널 가상입니다. 죄송해요. 가상 회선 패킷 교환과 데이터그램 패킷 교환 채널을 설정하는 거 이게 논리 채널이죠. 논리적인 경로 방금 이야기했던 그거예요. 그 다음에 경로 선택 채워 최적의 패킷 경로를 설정하는 거고요. 순서 제어는 말 그대로 순서고요. 체증 제어는 흐름, 체증, 교착상태, 회피, 어쨌든 간에 이 트래픽이 발생할 요소를 제어하는 거고요. 오류 제어는 말 그대로 오류를 제어하겠죠. 이런 것들이 주요 기능이다. 라고 숙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패킷망 기술의 표준입니다. X3, 21, 25, 28, 29, 75 이렇게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각각 영어 단어 외우듯이 서로를 구분할 수 있으면 됩니다. 일단은 X3은 문자형 비단말기를 제어하기 위해 사용되는 변수들에 대한 규정이라고 되어 있고요. 21은 동기식 디지털 라인을 통한 시리얼 통신에 대한 ITU-T의 표준으로 유럽과 일본에서 주로 사용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X25는 패킷망에서 패킷형 단말기를 위한 DTE와 DCE 사이의 접속 규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중요하겠죠. 패킷 들어가 보면 대부분 중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문자형 비패킷 단말기와 PAD 간의 주고받는 명령과 응답에 대한 규정 문자형 비패킷 단말기 PAD 간 그 다음에 29은 패킷형 단말기와 비문자형 비패킷 단말기의 통신 규정 뭐뭐 사이의 통신 규정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75 같은 경우에는 패킷망 상호 간의 접속을 위한 신호방식 규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금 헷갈리는데 어쩔 수 없어요. 서로를 구분해 두는 거니까요. 공부를 해 두셔야 됩니다. 넘어가서 네번째 경로 선택 영어로 라우팅이에요. 경로 선택의 개념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의 경로 중에 가장 효율적인 경로를 찾아서 데이터 패킷을 전송하는 기술 이거 내비게이션하고 똑같은 개념이죠. 가장 빠르고 신뢰성 있는 경로를 설정하고 관리하고 데이터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입력된 패킷은 일시 저장된 후에 라우터에 의해 출력된다고 되어 있죠. 경로 선택 전략이 있는데 이거 말고도 좀 더 많아요. 일단은 세 가지를 보겠습니다. 고정 경로 선택. 입력되는 패킷의 경로가 이미 정해져 있는 방식. 라우터가 뭐 별도로 할 일이 없는 거죠. 체증이 심한 경로라도 무조건 그 경로로 패킷을 출력해요. 이게 이제 고정 경로고요. 그러니까 이건 라우팅이 아니라 그냥 경로가 있다. 뭐 그런 개념이죠. 다음은 플러딩이라고 하는데 범람 경로 선택이라고 되어 있죠. 입력된 경로를 제외하고 모든 경로에 패킷의 복사본이 전송되는 방법으로 신뢰성과 최단 경로가 보장이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복사된 패킷으로 인한 체증 증가를 감안해서 홉 카운트를 이용하여 일시적으로 제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패킷을 전송할 때 교환기의 수를 홉 카운트에 기록하고 교환기에서 복사가 될 때마다 홉 카운트를 일시 감소시킵니다. 홉 카운트가 0이면 패킷은 삭제가 되므로 일시적으로 복사 패킷들은 삭제된다. 복사된 패킷 중에 하나가 수신측의 최단 경로를 통해 수신측에 도착한다라고 써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어떤 느낌이냐면 입력된 경로라고 치면 예를 들어서 실제로 이렇게 돌아가진 않지만 가상으로 한번 해보죠. 예를 들면 여기에서 입력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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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뻗어나간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입력을 받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방금 입력받았죠. 그러면 B에서도 입력을 받은 거니까 다시 뿌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C랑 D도 입력을 받았죠. 그럼 입력받았으면 다시 얘네도 입력받은 대로 그대로 뿌린다는 얘기죠. 그러면 일단은 받은 거 다시 뿌린다고 생각을 해봤을 때 엄청나게 중복이 되겠죠. 대신에 무조건 데이터가 다 들어오니까 두 번이든 세 번이든 중복돼서라도 다 들어오니까 일단 확실하게 들어온다는 신뢰성을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게 계속 들어와버리면 문제가 생길 테니까 홉 카운트라는 걸 이용해서 세 번 들어오면 다 들어온 거니까 더 이상 보내지 마 라고 체크를 하는 거죠. 그래서 교환기의 수를 홉 카운트에 기록하고 일시 감소를 시키면서 홉 카운트가 0이 되면 더 이상 들여보내지 않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제어를 할 수가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대충 이런 개념이라고 생각만 해주시면 돼요. 넘어가서 적응적 경로 선택이라고 되어 있네요. 중간 노드의 체증이나 교착 상태 등의 변화에 대한 정보를 얻어서 능동적으로 경로를 선택하는 방식 동적 방식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 구분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라우팅 프로토콜, 라우팅 알고리즘 말 되게 많은데요. 어쨌든 간에 종류가 많아요. 정적 라우팅과 동적 라우팅이 있는데 정적 라우팅은 말 그대로 고정되어 있는 거니까 동적 라우팅이 하는 방식이 다양하겠죠. 이거에 대해서도 문제가 나옵니다. 일단 얼마 없는 정적 라우팅부터 보죠. 관리자가 네트워크에 대한 경로 정보를 직접 지정해서 라우팅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관리자에 의한 라우팅 정보만을 참조하므로 라우터 자체에는 부담이 없어요. 때문에 속도가 빠르고 안정적입니다. 네트워크 변화가 빈번한 경우나 등록해야 할 네트워크 수가 많을 경우에는 능동적으로 경로 설정을 변경하기가 어렵고 네트워크에 대한 설정 및 운영 지식도 습득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좀 어렵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네트워크 수가 많은 경우에는 대규모인 경우에는 정적이 아니라 동적 라우팅이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겠죠. 동적 라우팅도 보겠습니다. 동적 라우팅, 동적인 라우팅으로 대규모예요. 죄송해요. 대규모. 네트워크에 사용하며 인접한 라우터 간의 동일한 라우팅 프로토콜을 설정해서 라우터 간의 변경된 네트워크에 대한 정보를 자동으로 교환하여 라우팅하는 방식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라우터 간의 서로 라우팅 정보를 주고받아서 라우팅 테이블을 라우터가 자동으로 작성하기 때문에 네트워크 관리자는 초기 설정만 해주면 되고요. 네트워크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로 같은 프로토콜을 사용하고요. 서로 같은 라우팅 테이블을 공유하기 때문에 관리자가 초기 설정만 해주면 자기들이 알아서 해준다. 동적으로. 그 얘기죠. 라우터의 메모리를 정적 경로 설정보다 많이 차지합니다. 당연하겠죠. 데이터가 계속 바뀌고 해야 되니까요. 라우팅 프로토콜 중에 내부 라우팅 프로토콜을 IGP라고 하고요. 외부 라우팅 프로토콜을 EGP라고 합니다. 인테리어 게이트웨이의 약자예요. 여기는 익스테리어 게이트웨이의 약자입니다. 동일 그룹 내에서 라우팅 정보를 교환할 때 내부 다른 그룹과 정보를 교환할 때 외부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라우팅 프로토콜에 대해서 몇 가지 보겠습니다. 일단 디스턴스 벡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라우팅 테이블의 목적지까지 진행하는 경로를 필요한 거리와 방향만을 기록하는 방식이라고 써 있어요. 거리와 방향만 기록한다. 변화가 없어도 주기적으로 모든 라우팅 테이블이 교환되기 때문에 체증이 증가한다. 라우팅 프로토콜마다 네트워크에 할당되는 비용이 다르다. 라우팅 정보를 획득하면 목적지 네트워크와 매트릭 비용을 인접 라우터에게 알려준다. 전체 네트워크의 구성 형태는 알지 못한다. 인접한 라우터가 알려준 내용을 믿고 라우팅 테이블을 만들기 때문에 소문에 의한 라우팅이라고도 한다. 뭐 그렇대요. 그 다음에 벨멘 포드 포드 펄커슨 알고리즘을 사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까지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네요. 그 다음 방식 링크 스테이트라고 있네요. 모든 라우팅 테이블의 목적지까지 진행하는 경로를 SPF 최단 거리 경로예요. 최단 거리 경로 알고리즘으로 기록하는 방식이다. 목적지까지 모든 경로를 저장함으로 라우팅 테이블이 복잡하고요. 네트워크 변화를 빠르게 감지하여 경로를 재설정할 수 있고 변경된 라우팅 테이블 정보만 교환할 수 있기 때문에 부하가 감소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상대 라우터들이 전체 네트워크 정보를 획득할 때 필요한 모든 정보를 알려줍니다. 다엑스트라 알고리즘을 사용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이 뜻이에요. 다엑스트라가 최단 거리, 최단 경로를 구하는 알고리즘이기 때문에 여기에 사용이 됩니다. 다음은 RIP입니다. 매트릭을 이용하여 비용이죠. 홉 카운트를 계산한다고 되어 있고요. 최대 홉 카운트를 15 이하로 제한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라우팅 정보를 30초마다 자신이 속한 네트워크 내에 전달하고요. 일정 시간 결과 후에도 갱신되지 않을 경우에는 테이블에서 삭제합니다. 30초마다 갱신을 하고 갱신이 안되면 삭제를 한다. 저속이고요. 브로드캐스트, 이거 I죠. 죄송합니다. 브로드캐스트를 사용하기 때문에 대역폭을 많이 사용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목적지 네트워크에 도달할 수 있는 오직 하나의 경로만이 존재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회선의 속도를 무시한 홉 카운트를 이용하기 때문에 비효율적으로 라우팅 경로를 설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일단 여기서 최대 홉 카운트 15 이하 중요하고요. 테이블에서 삭제가 된다라는 개념과 대역폭을 많이 사용을 하고 비효율적이고 오직 하나의 경로만 존재한다라는 이런 부정적인 키워드가 좀 있다는 거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IGRP입니다. 미국의 시스코 시스템 회사에 고유한 프로토콜이라고 되어 있고요. 독립적 네트워크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 홉 카운트 기준으로 정보 전송하고요. 네트워크 변화에 대한 신속한 반응을 할 수가 있다. 라우팅 테이블 갱신을 위해서 꼭 필요한 정보만 전송하기 때문에 회선에 대한 부하가 감소가 되고요. 데이터 전송 시 다양한 타입의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다음은 IGRP에 2가 붙었어요. 순차적으로 패킷을 전달하기 때문에 신뢰성 있는 프로토콜이라고 되어 있고요. 빠르게 정보를 받기 때문에 대역폭이 적게 소요가 되고 VLSM을 지원함으로 IP 주소의 낭비를 막을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가변 서브넷 마스크라는 뜻인데 가변 길이 서브넷 마스크 나중에 배울 거예요. 일단 지금은 VLSM 가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면 됩니다. 세컨더리 IP 어드레스를 이용할 수가 있고 홉 카운트의 수의 제한이 224개로 완화가 되었고요. IGRP 매트릭 구성값에 256을 곱했다. 수치가 나와 있으니까 헷갈리지 않게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OSPF입니다. SPF 앞에서 잠깐 봤죠. 짧은 경로 우선 RIP의 단점을 개선한 라우팅 프로토콜이라고 되어 있고요. 홉 카운트의 제한이 없어서 대규모 네트워크에 적합하고 라우팅 알고리즘이 복잡해서 규모가 커지면 라우터의 성능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다. 최소 링크 비용 알고리즘을 사용한다. 최단 경로 똑같은 말이에요. 가장 많이 사용하는 IGP 라우팅 프로토콜이라고 되어 있고요. 가변, 서브넷 마스크를 지원하므로 IP 주소 낭비를 막을 수가 있다고 되어 있어요. 요거랑 같이 가변 지원하고 있죠. 넘어가서 마지막 BGP입니다. 동일 그룹 간에 사용되는 프로토콜로 개선된 디스탄스 벡터 알고리즘을 사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류 제어나 흐름 제어가 필요하지 않대요. 근데 라우팅 정보를 받아들이는 속도가 좀 느리다고 되어 있죠. 179번 포트를 이용한 TCP 서비스를 사용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TCP 아직 우리가 안 배운 것 같은데 TCP는 나중에 배워요. 다섯 번째로 트래픽 제어입니다. 흐름 제어, 체증 제어, 교착 상태, 락업 이렇게 네 가지 있는데 읽어보시면 그렇게 어려운 개념이 아니에요. 일단 흐름 제어는 패킷 교환 방식에서 통신망 내에 트래픽 제어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네트워크 내의 노드와 노드 사이에 전송하는 패킷의 양이나 속도를 규제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앞에 있는 말이 중요한 게 아니고 뒤쪽에 패킷의 양이나 속도를 규제한다. 요게 흐름을 제어한다라는 거에 핵심이란 뜻이에요. 여기에서 필요한 기술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초크 패킷이 있네요. 수신 측에서 송신 측에 전송하는 전송 지연 신호로 송신 측의 데이터 전송 속도를 조절하는 방법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슬라이딩 윈도우는 송신 측에서는 수신 측으로부터 전송할 프레임 개수를 미리 지정받는다. 그래서 윈도우가 돼요. 프레임의 개수가 증가하거나 감소하게 되는데 수신 측으로부터 이전에 송신한 프레임에 대한 긍정적인 응답이 왔을 때만 프레임의 개수가 증가하게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OSI 모델의 데이터 링크 계층에서 동작한다고 되어 있고요. 핵심은 이 첫 번째 줄이 되겠죠. 두 번째, 체증 제어입니다. 네트워크 상의 패킷 수를 조절하는 기술로 각 노드의 패킷 수신 버퍼를 한계점 이하로 사용하도록 조절한다고 되어 있어요. OSI 계층 모델의 네트워크 계층에서 동작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위쪽에 흐름 제어랑 체증 제어가 안 됐을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가 여기 아래에 있는 교착 상태예요. 노드 간의 패킷을 기억할 수 있는 버퍼나 디스크 용량이 넘치는 거죠. 흐름 제어가 실패하면 체증이 유발이 되고요. 패킷의 흐름이 정지되는 상태, 이게 교착 상태입니다. 다음, 락업. 교착 상태가 발전돼서 모든 패킷의 흐름과 교환기가 정지되는 상태, 인터넷 대란이라고 써있죠. 락업. 교착 상태가 계속 진행되면 아예 다 멈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트워크 장비 유형에 대해서 좀 보죠. 허브 먼저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공유기의 개념을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 대의 컴퓨터를 연결해서 네트워크를 보내거나 하나의 네트워크로 수신된 정보를 여러 대의 컴퓨터로 송신하기 위한 장비라고 되어 있죠. 다수의 온라인 접속 기기들을 로컬 네트워크 영역에 연결하기 위한 장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컴퓨터가 이렇게 있으면 PC방 같은 데서는 보이는데요. 이렇게 장비가 있고요. 이렇게 크진 않아요. 모든 이 랜선이 다 여기에 꽂혀있는 장비가 있을 거예요. 이게 허브예요. 이 허브가 스위칭 허브가 있고 백본 스위칭 허브가 있는 것 같은데요. 백본이라는 것은 광역 네트워크를 얘기하는 거고요. 스위칭 허브는 스위치 기능을 가진 허브입니다. 이거 전에 더미 허브라는 게 원래 있었어요. 더미 허브가 뭐냐면 이 회선을 꽂는 수만큼 속도가 느려지는 허브였어요. 여기에서 회선을 꽂았다고 속도가 느려지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필요한 회선에 집중을 해주는 스위치 기능을 가지는 스위칭 허브가 나타나게 된 거고 요즘에는 다 스위칭 허브를 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 리피터입니다. 리피터는 디지털 신호를 증폭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신호가 약해지지 않고 컴퓨터로 수신되도록 하는 장치라고 되어 있어요. 신호가 전선을 타고 어쨌든 흐르기 때문에 이 전선의 저항 때문에 점점점점 신호가 약해지는데 그 약해진 신호를 다시 증폭시켜준다. 그래서 리피터라고 해요. 다음 브릿지입니다. 두 개의 랜을 연결해서 훨씬 더 넓은 랜을 만들어준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축적이죠? 정송 방식을 사용한다고 되어 있고요. 참고로 이 브릿지에는 리피터의 역할과 그 다음에 트래픽 감소의 역할도 같이 합니다. 감소 더 넓은 랜을 만들어주는 건데 간단하게 이게 다리니까 강북과 강남을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다리가 이렇게 놓여져 있잖아요. 여기도 네트워크가 있고 여기도 네트워크가 있는데 다리가 연결됨으로써 요만한 네트워크가 생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어쨌든 거리가 멀어지기 때문에 리피터 개념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트래픽 감소는 이 데이터가 왔다 갔다 많이 하겠죠. 이 부분에 대한 트래픽 감소 기능이 같이 포함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스위치의 개념이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와 있네요. 맥 주소 테이블을 이용해서 목적지 맥 주소를 가진 장비 측 포트로만 프레임을 전송하는 역할을 한다. 적절한 위치에 보내준다는 소리예요. 말이 좀 어렵죠. 하드웨어 기반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방식으로 처리하는 브릿지보다 속도가 빠르다고 되어 있습니다. 수십 수백 개의 포트를 제공하고요. 넓은 의미로는 네트워크에서 전달 경로를 찾는 기능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스위치 장비는 L2, L3, L4가 있는데 L2는 가장 원초적이고요. 상위 계층에서 동작하는 IP를 인식할 수가 없어요. 라우팅도 불가능하다고 되어 있죠. L3는 IP 계층에서 스위칭을 수행해서 외부 네트워크로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IP 계층에서. 라우터와의 경계가 MMO에서 FTP나 HTTP 등을 우선적으로 스위칭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도 단점이 있는 거죠. 그걸 또 보완했겠죠. L4는 TCP, UDP 등의 스위칭을 수행할 수가 있고요. FTP나 HTTP 등을 구분해서 스위칭하는 로드 밸런싱 수행이 가능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응용 계층에서 파악이 가능한 이메일 내용 등의 정교한 로드 밸런싱 수행이 불가능하다. 여기서 조금 더 발전이 돼야 된다. 뭐 그런 얘기가 되겠죠. 발전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라우팅 엄청 배웠죠. 그 기능을 하는 기계예요. 라우터. 렌과 렌을 연결하거나 렌과 웬을 여기 조금 더 큰 범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연결하기 위한 인터넷 네트워킹 장비다. 라우터는 OSI 3계층에서 7계층 중에 세 번째 계층이에요. 사용하는 네트워크 장비인데 스위치를 서로 연결해서 네트워크 간 트래픽의 최적 라우팅 경로를 설정하고 결정된 경로를 따라 트래픽을 전달한다. 이 경로 설정이 핵심이에요. 여섯 번째 게이트웨이 프로토컬을 서로 다른 통신망에 접속할 수 있게 해주는 장치다라고 되어 있는데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서로 다른 네트워크 사이에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출입문 역할을 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각각의 네트워크는 이 게이트웨이가 반드시 하나씩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네요.